오늘 만나보시면서 아마 드로즈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.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집에 가잖아요. 트렁크를 꼭 입게 돼요. 샤워 싹 하고. 되게 시원하거든요. 파자마 룩으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부들부들하고. 지금 이게 100% 다 코튼이에요. 그리고 보시면 사실 밴드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. 왜냐하면 얘 편하게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밴드가 막 끼거나 아니면 허리에 자국나면서 베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리보커를 특별히 찾으시거든요. 트렁크도 보시면 구성 풍부하게 드리겠습니다. 저희 동일한 금액으로 10종이 가는데 원래 몇 100% 트렁크가 비싼 거 아시죠? 그럼요. 지금 컬러도 좀 다양하게 좀 격있는 컬러부터 시원한 여행 컬러 그다음에 운동하실 때 아니면 집에서 일상에서 다 입으실 수 있는 컬러 맞춰서 지금 10종이 가겠습니다. 오늘 저희 1등 매장 홈앤쇼핑에서는요. 선크림까지 저희 나중에 상품병 쓰시면 전부 다 선물로 드릴 거라 확실히 이제 1등인 곳은 좀 다르잖아요. 명당 자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처럼 지금 모바일 앱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. 워낙 구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도 리복이 괜찮을 것 같아요.